UN의 영어 뉴스놀이 The next fried chicken crazy 다음 fried chicken의 열풍은? 첫 번째 문장 For more than 70 years, this tiny restaurant has been dissing out its significant meal. Cassels fried chicken, Carol's spicy finger-licking food 70년 이상 동안 이 작은 레스토랑은 그것의 signature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오고 있었다. 캣텔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캐랄라의 맵고 손가락을 빨게 만드는 음식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계속 진행이라고 얘기하나요?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어 뉴스놀이 끝 오늘의 영어 뉴스놀이 끝 오늘의 영어 뉴스놀이 오늘의 영어 뉴스놀이